한 도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한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... 처음에 그 이모티콘을 보고 브로콜리인 줄 알아가지고 브로콜리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베스트트리 나무를 형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귀여웠고 베스트엔터 소속 배우들을 덕질하는 친구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제가 하는 활동도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뻤던 일이요? 아무래도 베스트엔터와 이렇게 새로운 식구로 맞아줘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집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최근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니까 제가 죄다 강아지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 인스타에 놀러오셔서 저희 집 강아지도 한번 봐주세요 Q. 강아지의 강아지?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먹는 걸 가지지 않고 다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면 그냥 집밥?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반찬이랑 그냥 찌개에다가 밥 이렇게 먹는 게 꽂힌 음식이요? 명란 아보카도 덮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Q. 강아지의 강아지? Q. 강아지의 강아지? 제 외모에서요? Q. 강아지의 강아지? 눈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쌍꺼풀이 없는데 눈이 옆으로 쫙 찢어져가지고 Q. 강아지의 강아지?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Q. 강아지의 강아지? 멋진 눈피지요? 아까부터 계속 쏘고 있었는데 Q. 강아지의 강아지? 여행? 여행? 여행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. 강아지의 강아지? 어... 파리? 저는 프랑스? 프랑스가 아무래도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도 편해가지고 파리가 제일 편안하고 즐길거리도 많아서 제일 자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Q. 강아지의 강아지의 강아지? 하...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캠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서 한적한 곳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Q. 강아지의 강아지의 강아지? 아무래도 제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드라마, 영화 가리지 않고 저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저의 첫 번째 소망인 것 같아요 베스트 티비를 이번에 베스트의 새로운 식구로 들어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